이겨멘 로블록스 리아야 네 우리 커플띠암 어? 나는 왜 커플티 안 깨줘? 우리.. 우리는 커플티야 어? 잠깐만 내가 빠지면 그림이 야 여멘아 너 왜 이렇게 눈치 없어? 나 리아랑 같은 옷 입으려고 이렇게 입고 온 건데 너까지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떡해 리아는 내꺼야 무슨 소리야 저걸 지구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제가 잘생긴 조금 귀여운 건 알고 있으면 리오야 어? 리오야 알았어 그럼 리아 너 가져 어? 아니 제가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가지는 말라 하세요? 둘이 그냥 커플해 그러면 어쨌든 얘들아 오늘 우리 여기 데이트 하러 왔잖아 세 명이서 어 여기가 바로 그 무서운 공포의 놀이동산이래 음 가자 가자 진짜 재밌겠다 이거 회화리 아니야 이거? 그러게 뭐지? 사악한 버려진 카니발에 갇혀있습니다 뭐? 아 우리 놀이동산에 갇혔대 어? 우리 놀이동산에 다친 거야? 어? 갈 수가 없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아하하 아들아 기차 타자 이거 설마 타는 건가? 응 노 뭐지? 여기 버려진 카니발인데 될 리가 없잖아 어? 그렇구나 걸어가야 돼? 오 뭐야? 무서워 여기 버려진 놀이공산 그런 건가 봐? 어? 우와 영화 조심해 얘들아 어? 어? 어 풍선이다 영화에 나오는 그 야 이거 아래봐봐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이야 무슨 이빨 갖고만 누가 봐도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어딨어? 아이스크림이 어딨냐? 초코 아이스크림인데 저거? 뭐야 이거 빠지면은 풍선 터지는 거 아니냐? 아아 얘들아 아 지렁이 같은 걸 잡아먹겠다 이겨메 어? 어? 보일러룸이래 뜨거운 불이 나온다 보일러룸이 아 리아 리아 불이 한번 탔나봐 까매 리아가 얼굴이 뭔 소리야 그래? 원래 까맣나? 어? 조심 조심 진짜 스릴 있고 재밌다 어 은근히 조금 어려워 저 앞에 손이 있어 뭐야 저거? 이제 저거 잡아서 데려가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좋은 거 아니야? 오케이 아니 난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손 조심해 오케이 여기서 이 손에 잡히는 사람이 리아... 미아랑 뽀뽀하는 거다? 어 잡혔다 아 레킨낭이 무섭게 잡혔다 자 가자 미호야 무섭다 나 너무 긴장 되잖아 우와 절대 밑에 쳐다보지마 우와 여기 음악을 아주 멋있게 틀어준다 레코드판이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래 음악을 그렇게 멋있게 틀어주는 놀이공원이라고 우리 놀이공원에 갇힌거야 어 뭐야 레코드판이 아닌 레코드판이냐 이게 무슨 누거보다 틀리구만 니가 어떻게 지나가 어 무서워 어 절대 내면 안돼 어 내 팔다리는 소중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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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가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네요 어 미야야 어 이거 위에 뭐야 어 무서워 구독 미워야 너 어디야 빨리 와 나 가고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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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진짜 살려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한번도 하지 못했어요 아 잘못 했어요 어 잘못했어요 쉐쉐쉐쉐쉐쉐쉬 сообщ 어 잘못됐어요 잡혔다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 빨리빨리! 아 살려주세요! 관람차에 타야되요 빙글빙글 용래가는 관람차 얘들아 이거 진짜 시릴있다 저 광대아저씨 저 광대아저씨 무서워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오 얘들아 이게 뭐야 위는 또?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거기서 내려야 돼 점프 자 됐고 이거 밑에 쳐다보면은 광대 아저씨 우리 계속 쳐다보는 거 보여 광대 아저씨가 우리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어 우리 떨어지기에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어 스위트 오 소리 귀엽다 니가 방에 낀거 아니지? 낀거 아니지? 아냐아냐 와 이거 자이로드롭 자이로드롭 탑승 잘못 탑승한 것 같은데 너희 아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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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으로 가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아니지 아야야야야야야야 우와 우와 하우오AS 오우 о Ach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와 진짜 무서웜 오 у어어 야 이거 진짜 무섭다 광대아저씨 진짜 준비 시 와우아 광대아저씨 준비 잘 하셨는데? 응 얘들아, 나 사실 이 게임 현지랬어. 아, 그래?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, 현지라면. 스피드 올려봐? 달리기 진짜 잘한다, 너. 지금이다. 쫄깃해. 리아야, 그거 맞아지면 얼굴 잘생겨짐. 성형되거든. 왜 티러? 청순은 됐다! 드디어 볼 수 있는 건가? 오! 됐다! 오! 잘생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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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다. 오, 여기에 악마의 포털이 있어. 이 안에. Gud, 저 악마의 겨털이다. 근데 이거 놀이공호 맞냐? 실화냐? 지옥인데? 잠깐만, 미오 좀 뭔가 이상한데? 미오, 미오 핵 쓰는데 핵? 나 핵쟁이야? 오오오. 불 조심해, 불 조심해! 오오오오오오오, 못 깨겠어. 오오오오오오오 lakh핫하! 아 놀렸다. Uh, him 리아야 좀 많이 뜨거워졌다. 그치? 우리 전개도. 리아야. 너만 보면 몸이 뜨거워져. 이것 때문입니까? 수고. 어? 근데 리아는 어딨어? 어 리아 저기 있다! 들쎄? 멀리 보이는 거가 점 같은 거. 야 너는 항상 꼴등이구나. 살짝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. 어 보였어 보였어. 정면에 보면 울뜰. 아 진짜 시끄럽게 오네. 왔다 왔다 왔다. 무슨 다리에 오토바이이네 다리가. 어 뭐야 이거. 2단 점프. 버프를 받았어? 어. 얘들아. 갔다. 응. 응. 너는 발라버리는 걸 찍어. 뭐야 여기 또 어디야. 얘들아 여기 썸네일 각이야. 일로 와봐. 나 들어보셨어. 어 들어갔니? 아쉽게도. 썸네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찍어버리는 걸로. 니아 없이 니아 없는 니아오 니아는 합성하면 되지 맞다 이게 어디야 이게 공포 점점 좁아져 공간이 일그러져 공간이 되게 이상해 착시현상 정면보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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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흡 흡 공간이 좀 이상해지는 걸지도 공간이 점점 흡 흡 좋아요 좋아요 숨 참는다 뗄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 뭐야 애들아 이거 거울의 방 같은 건가 봐 덫을 조심해 아 점프해서 가야되나 저기 저긴 옆으로 가야되나보다 덫을 조심하세요 조심해 조심해 캐스터네이치가 준비중이야 흡 뗄 오케이 왔다 후 뭐야? 이거 발판이 사라져 어어어어어 되게 잘 만들었다 우와 doctor inc? 소리 좋아 자 피해서 가구 돟다아 됐습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여긴 뭐야 점프해서 가야되나? 팡팡 터져버렸다 지금이다 자 간다 지금이다 여기 또 어디람? 어? 드디어 나가는 곳 같은건가? 아들아 나 롤루콜서 샀어 살지네 나 혼자 나간다 우리도 나갈거야 같이 가 그러니까 떨어질 때 짜릿하지 짜릿 꽉 잡아 떨어진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탈출했다 얘들아 나도 탈출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인기맨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구요 재밌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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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롤루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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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루티 형